뭐였지? 네, 그 두 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소리 안 나면 음량을 돌려 오케이 다섯 살 혜찬이 대 다섯 명의 혜찬 저는 다섯 명의 혜찬을 하겠습니다 다섯 살의 혜찬한테 밥 얻어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다섯 명이면 좀 밥도 많이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사실 제가 형이긴 한데 좀 웃기려고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레전드 훈남 바이브예요 지금? 진짜요? 그런가요? 저 살 안 쪘어요 살 빠졌는데 빠진 거 같지 않아요? 뭐지? 마크 얘기할 때 끊겼구나 마크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근데 웬일이냐 너 지금 바쁜 거 아니냐 제가 일했죠 근데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래서 나도 보고 싶다 그냥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거 왜 자꾸 꺼져요? 이거? 질문을 내가 켜서 그런가? 질문 장을? 아직 인린이네 인린이네 인스타 어린이 별린이 별린이 필터 맞다 필터 맞다 굿 아이디어 필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가? 아니 오늘 음중 이제 작가 누나랑 얘기하는데 리딩하면서 그 저 스노우 프린스 했던 때가 1년 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구나 그러니까 오래 그렇게 오래는 아닌데 시간이 빠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네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눈이 내려요 이건 뭐지? 너 뭐니? 라이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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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건 뭐지? 뭐지? 되게 다양한 게 있구나 아 아 안경 잘 어울리네 안경을 좀 써볼까? 써보렸듯 해볼까? 여러분 이건 좀 어두운데? 이건 좀 어두운데? 이건 좀 어두운데? 이건 좀 어두운데? 에이 에이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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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우와 함께하는 오늘 인스타 라방 어떠셨습니까? 오늘 벌써 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자주 켤 테니까 중간중간에 오늘 끊겼던 점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더 뭔가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자주 많이 많이 할게요 그니까 지금 7시인데 저녁 못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녁 꼭 드시고 저는 이제 끝나고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오늘 뜻깊은 날이죠 정우의 인스타 라방 첫날 박수! 여러분 여러분들과 좋은 얘기들도 하고 근황도 알려드리고 스포도 하고 저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볼게요 알겠죠?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토요일 저녁 마무리 잘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 또는 뭐 친구 연인이 됐든 뭐든 다 행복한 시간들 보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갈게요 그러면? 정우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행복한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마지막 캡처 타임 5분 오케이